여러분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 시원한 여름 음식을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파티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요리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메뉴는 초당 옥수수와 연근으로 만든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옥수수 튀김과 연근 칩입니다. 먼저 여름철 맛 좋은 초당 옥수수를 한번 쪄서 알알이 분리하고 연근을 얇게 썬 후 차가운 얼음물에 넣어 전분기를 빼줍니다. 튀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삭함이죠. 여기서 꿀팁! 반죽에 얼음을 넣어주면 더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당 옥수수 튀김과 연근 칩 완성입니다. 여름의 대표적인 식재료 한치 한치를 채소와 함께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 채소는 얼음물에 담가 아삭함을 살려줍니다. 매콤새콤한 양념장을 깨끗한 물과 섞어 육수와 얼음을 구워주면 완성! 호에이 아이스 정수기 얼음은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하인다이닝에서 플레이팅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 원기 회복엔 참돔을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해를 손질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끓는 물로 손질한 참돔 껍질을 살짝 익혀주고 차가운 얼음물에 빠르게 식히면 껍질에 쫄깃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식히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냉수와 얼음이 필요한데 아이스 얼음 정수기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레시피는 여름철 가장 많이 찾는 대표 메뉴 냉우동입니다. 우동 육수는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육수 맛이 달라집니다. 냄비에 담겨져 있는 깨끗한 물에 가시마, 바다랑어 포로 육수를 내주고 육수와 면을 차갑게 식혀 쫄깃하고 시원한 면과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아이스 얼음 정수기는 다인분 요리에 사용해도 얼음량이 충분해서 홈파티에 딱이죠. 시원한 냉우동 완성입니다. 시원한 하이볼도 빠질 수 없죠? 소에이 아이스 얼음 정수기가 있으면 하이볼도 들어가는 탄산을 나만의 취향에 맞춰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예쁜 얼음과 폭 쏘는 탄산수 위스키와 상큼한 레몬, 애플미트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6단계로 무려 무언와 상큼한 기름이 아이스 얼음 정수기를 묶고 전체로 문 gay 지구 수 없죠? 아이스 어리로우 어리로우 9호 호에이 아이스 얼음 정수기와 함께 시원한 요리로 맛있는 여름을 즐겨보세요.